제가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우리 각각의 수업으로 들어가 보시면 예를 들면 숫자 문자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각각의 예제마다 실행이라고 하는 링크가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하시면 현재 여러분이 보셨던 여기에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코드가 이 링크 실행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동한 페이지에 이렇게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실행된 결과가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를 공유한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id1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링크를 걸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 없거나 또는 개발 환경을 실습을 위한 환경을 세팅하기 싫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포크라고 하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직접 내용을 편집할 수 있는 화면이 뜨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id1it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방금 수정한 내용이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 결과가 실제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개발 환경이 없다면 이런 온라인에 있는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코드를 수정하는 것을 통해서 이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링크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은 이 별도의 독립된 링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자기의 어떤 학습이 진행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노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한 사용법은 생활코딩의 id1.com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는 토픽에서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 도구에 대한 사용방법도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